내 집도 하나 있어 내 집도 하나 있어 내 집 나가는 거 조심 내 집 연막 안쪽에 있는 거 같아 머리인가? 2층이랑 1.5 계속 왔다 갔다 잡았어 빨삼 둘이야 빨삼 설정 8층 뒤에 나왔었어 방금 하나 확인 빨삼에 포카키에 몇 층에 있는 거 같아?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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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폭났어 2층 폭났어 2층 폭났어 시야? 응 끝났어 실크라인에 또 있나? 아 근데 이거 차가 왜 가로로 안 세워져 내 쪽 달려오는 거 기저 얘에 따비가 얘에 따비인데? 내가 잡아내? 내 앞에 다리 위로 또 달려온다 야 기저씨 그만 살려줘 뭐야 여기 기절돼있네 뒤엔 나 얘는 나 모르고 뛰어오는데 그냥? 개베린이잖아 어 차 온다 뒤에 차 온다 뒤에 오토바이 둘 다 죽였고 오토바이 아 이 쓰레기새기 살리니까 찍으러 오는 것 봐 미친놈들 미친놈들 정확히 똑같은 방향 하나 기절 하나 하나 내 쪽으로 왔을 수도 하나는 사운드 없어 지금 뛰어난다 한 4발 나이스 야 왼쪽 왼쪽 왔다 왼쪽 왼쪽 왔다 왼쪽 2대 3대 여기도 봐서 내 쪽에 기절을 냈던 애들 P1이야 정확히 잡아 아 맞다 완전 P1이야 형 센다 끝 끝 끝 라스트 라스트 3대 3대 4대 IT 2대 실험 circuit 상왕 감사합니다.